점점을 점령해. 그것이 승리 조건이다. 적들이 C가점을 차지했다. C가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A가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C가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C가점을 점령했다. C가점을 점령했다. C가점을 점령했다. C가점을 사용했다. C가점을 점령했다. C가점의 질병에 망치다. C가점 응ener했다. C가점은 지속에 연락했다. C가점에서 점령했다. 경기요. 아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즈를 얻었고. 두 명 처치! 자네가 유리해! 네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적 2조!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런 거 맞나? 대두가 있다면 대두가Mark onde 있나? 쟤는 중, 쟤는 중, 쟤는 중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그는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오오오. 한해가 누굴로 뭘 할지 얼른 보고 싶어.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잘한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내주는군! B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. A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. A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2분 남았다. 적들을 때려눕혔군. B 거점을 빼앗겼다. 1블 … 2블렉는 것? 1블렉는 것. 1블렉는 것 같애. 1심 동체 정신이군. 맘에 들어. 니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을 때리로 1분 남았고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30초 남았다. 전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지. 거점을 차지하려고 악마처럼 싸우는 곳. 친구들을 데려와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. 거점 어드벤티즈를 데려와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.